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이것은 이제 헤일 컨트리클럽인데 컨트리클럽이라는 게 뭐냐면 상류층들이 이렇게 와서 사교 활동하고 스팟하고 월컷하고 수영도 하고 하고 뭐 여러가지들 하는 부자들이 노는 놀이터 여러분 따라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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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일단은 밥 먹으러 왔고요 지금 주문을 할 채나에 다가꼈습니다 아침 호텔에서 음식을 세게 먹고 왔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또 롤집에서 일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라든지 밥의 씹핀도라든지 여러가지 알아요 일단 향은 일단 수시맛이 맞고요 연어가 들어있고요 빛맛도 나고 밥도 식빈감은 별로 없어요 식초 맛이 강하기 때문에 식초 맛이 나는 차례를 먹으니까 지금 느꼈었던 입장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고맙습니다